후투드 50%에chas 이노트의 이름이 존균인가는 백수구 같은 왜 quarter 인테랑 가능해 죄송합니다. 시작한 지가 언젠도 아직도 보고서 형식 하나 못 맞춰. 회사가 동아리인 줄 알아? 뭐해? 안 주워? 이 대사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라요. 상탄들의 회사에 보고 싶어 해, 팀장님. 재미있어. 뭐 같아, 뭐 같아. 좀 하면 안 되는데. 죄송합니다. 회장님. 이번에 그 백화점에 갔는데 또 이제 회사님 생각이 너무나 가지고. 스웨터는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째, 질감이 너무 좋더라고요. 왜 당장 해고야. 회장님 나오세요. 더 올라가야겠어.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.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. 나 강아들이 회장이야. 이 개같은 돈들 다 잘라버리니까 썩이 시원하구만. 솔빈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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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누라. 오케이. 놀랬다. 솔빈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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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빈씨.